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께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은 어제 2장에 이어서 7교회 중에 3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3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라.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적당한 교회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7교회는 지금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 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 주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사람들로부터는 살았다는 평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도 누가 아 저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야. 아 살아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런 말을 들은다면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짐작이 되죠. 아 존경스러운 일 그리고 바로 사는 분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말씀을 두셨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살았다고 하는 평을 들을 정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4대 교회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들을 연상시킵니다. 바리세인들은 그 겉모습으로는 틈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뛰어난 자들이고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시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겉모양은 너무 누가 보아도 살아있는 자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게 바리세인들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지금 교회로 하면 중직자들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인 저,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이게 4대 교회일 가능성이 크죠.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인 것. 저는 선한목자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이 직함은 어디를 가나 부러움의 대상 또 사랑받는 직함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소개를 하면 아, 그 교회를 알아요. 참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직함입니다. 그런데 이 직함이 저를 속여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게 내가 아니야.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있다 보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그러니까 저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에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이 이미 내 결론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진짜 저의 참모습은 언제 드러나는가 누구도 저를 목사인지를 모르는 그곳에 갔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그때 그때가 정말 저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 가서 그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나는 한마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혼자 있을 때 몸가짐을 바로 해야 돼. 혼자 있을 때 몸가짐을 바로 해야 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단위에 서서 성도들 앞에 있을 때는 목사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몸가짐을 바로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돼요. 혼자 있을 때 게으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애하며 혼자 있을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사대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도 내가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역사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은 두 개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배교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재정적인 영역에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성기는 그 성긴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래에서도 그리고 모든 상인 조합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볼품없는 자들이 있었다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멸류관을 받았다.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역의 결과가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교인들이 늘어났더라. 교회의 규모가 커졌더라. 혹은 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했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읽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내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러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붙잡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인내가 얼마나 귀한가. 오늘 하루도 버티고 버틴다. 이것은요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거예요. 칭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참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도무지 아직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요 낙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나 봐요. 내 기도는 효과가 없나 봐요. 아니고요. 그 인내의 기도가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를 붙잡고 오늘도 인내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구나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장이죠. 이 믿음장에는 구약으로부터 해서 성경에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용사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기다렸던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렸던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죽기까지 응답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고 기다렸다. 이게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돌아보면 참 그때 철없이 행동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속을 끓일 때도 있었는데 어쩜 그때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기다려주셨을까 근데 그 이유가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아들인 나를 저를 믿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녀를 믿으니까 자녀가 조금 엇나가도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다림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내 때와 다른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 이것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오늘도 기다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 변함이 없는 자녀 기다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힘을 기도 가운데 얻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교회예요. 이 라우디게아는 인구가 많은 산업도시로 금융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안약 제조로도 유명하고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라우디게아 교인들도 부족한 것이 없는 풍성한 자들이었다고 기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아주 격한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토하여버리겠다.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믿었기 때문에 본문에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 적당히 믿는 거예요. 오늘 유명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습니다. 다 외우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다가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은요 성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성도인 우리에게 문을 열라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을 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집도 보면 현관문 뿐만 아니라 여러 문 있지 않습니까? 안방에도 작은 거실에도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 문이 다 열려 계십니까? 주님이 내 집에 모셨는데 손님인지 왕이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주님이 못 열어보시는 문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모셨어도 주님은 여전히 손님이신 거죠. 왕이신데 어디 하나 못 들여다보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시라면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이 다스려야 맞는 거죠. 어느 한 방은 잠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손님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교생활은 합니다. 그런데 재정의 영역은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거죠.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은 손님이신 거죠.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가를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여전히 내게 손님이신 거죠. 우리가 알 것이 죄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죄가 아니고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은 밖에 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문 밖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를 알라는 거예요. 왕이시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 문 열어드리지 않은 그 문이 있다면 오늘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걱정이 유난히 많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유치원에 보내야 될 때가 됐는데 아 그 보내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가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유치원에서 혹시라도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 어떡하지? 또 거기에서 밥 먹다가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는 제가 집과 사무실이 가까이 있었을 때였는데 사무실 창문을 늘 열어두었어요.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아닌가 일어난 거 아닌가 하면서 뛰쳐나갈 정도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고 안전에 대하여 유난히 관심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이 일이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 당하시고 나서부터는 제 안에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중에 언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이 제 삶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아이들을 향하여 관심이 많고 안전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향하여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믿지 않는 것이었더라고요. 또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이 영역은 하나님 제가 감당할게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에는 불안해요.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안고 일어남과 자고 깨는 모든 영역은 주님의 속 안이십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를 하면서요. 제 마음에 모든 멍해 같은 것이 꺾인다는 그런 경험을 한 날 그 이후로 전혀 자녀들에 대하여 걱정하는 일이 없이 주님 맡겨드려요. 그때마다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왕이세요.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자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안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주님은 왕이세요. 그렇게 선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 부흥회 말씀집회 사경회 때 길선주 장로 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왕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이상한 주인이죠. 그리고 왕이신데 그렇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만 계시니까 이상한 주인이죠. 귀빈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 귀빈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 드리고 있으니까 괴이한 주인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환영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맞이하라. 그렇게 외치고 외치고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부응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한 귀빈이 괴이한 나같은 사람 마음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고 왕을 맞이하라. 이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여 모든 영역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교회 한교회 그게 바로 나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내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지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중보할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하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라고 말씀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내가 아니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소서 이 땅의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혼자 있을 때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몸가짐을 바로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일어나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온하루를 서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힘을 오늘도 부어주소서 요즘 불평과 원망으로 사셨던 분들 이제는 그 말을 그치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기대 인내로 기다림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이들이 있다면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정말로 기다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올려드리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도 오래 참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도 오래 참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오늘 하루의 삶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내 삶의 큰 죄가 내가 왕노릇 했던 것입니다. 자녀교육 재정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에 여전히 내 방법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쉼없이 그들 문 밖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왕이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가정의 영역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